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일까요? 반전의 결선행일까요?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입니다. 전당대회에 가까워질수록 김기현 후보의 과반 승리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. 김 후보의 울산 KTX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김 후보 개인이 아닌 윤심 후보를 밀어주는 구도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. 역대급 당원수와 역대급 투표율이 만났기 때문입니다. 7일 오후 4시 기준 전당대회 투표율은 54.59%입니다. 83만 명 중 45만 명이 투표했습니다. 윤 대통령의 참석도 변수로 지목됩니다.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개표 결과를 보지 않고 자리를 뜰 예정입니다. 최근 대통령실에 전당대회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의 참석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선 현장 투표 없이 결과 발표만 이루어지는 만큼 윤 대통령의 참석이 이전만큼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습니다. 비상대책위원회에 전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만큼 최고위원 라인업도 관심이 쏠립니다.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부동산 특위 의혹과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 전당대회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뜻을 모은 상황입니다. 두 후보는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김 후보가 당선될 시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. 비윤계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태, 허은하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할지 주목됩니다. 뉴스토마토 강석영입니다.